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수현아 지금 많이 힘들었다. 더 힘들게 하지 마라. 주어 이나이 나카. 이제 다시 볼 수 없을 거예요. 행복하세요, 아빠. 아리. 안녕하셨어요? 아가씨 장난이 오셨어요? 피곤하시죠? 다녀왔습니다. 응, 그래. 피곤하겠구나. 올라가쇼. 미안해, 아빠. 실은 나 홍콩에 출장 갔던 게 아니고. 알고 있어. 아버지는 만났니? 네.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열두 살 배기였던 꼬맹이가 이제 다 커서 시집 보낼 나이 어두웠으니 우리도 참 오래 같이 살았어. 그렇지. 넌 참 예쁘고 착한 아이야. 너 같은 딸이 있어서 아빠는 많이 행복했어. 아빠. 이제 친아버지 곁으로 가. 난 괜찮으니까. 싫어요. 말했잖아요. 나도 다른 아빠는 없어. 이제 됐어. 추억은 그냥 추억으로 간직할래. Shadow친구가 말씀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